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관계사다 그지 관계사 관계사를 볼 거다 관계사 그지 관계사는 뭐라고 명사 후치수식어야 관계사는 명사 후치수식어라고 후치수식어 말 그대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거거든 근데 명사 후치수식어가 상당히 중요해 그지 그중에서 명사 후치수식어가 관계사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게 관계사라고 하지 자 볼게 자 여기 나와있는 표제어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해 자 관계사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뭐라고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첫 번째 뭐라고 뒷문장의 뒷문장의 완성도 여부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 부사가 되는 거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가 되지 뒷문장에서 뭐가 빠져야 되는데 주어나 소유격이나 목적격 중 하나가 빠져야 돼 세 개 중에 하나가 빠져야지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 주어가 빠지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소유격이 빠지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목적격이 빠지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겠지 자 두번째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선행사의 유무라고 했지 선행사의 유무 선행사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게 뭐라구요 what 입니다 선행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사람이면 뭔데 사람이면 who who's whom 그지 위치 맞지 자 그 다음 뭐라고 사람 사물 뭐 다 섞어서 쓸 수 있는 경우 있지 덴마 써야 되는 경우 있다고 했지 그지 어떤 경우는 that x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데려가는 게 뭐라고 덴마 써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행사의 사람 사물 함께 있는 경우 외워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 뭔데 무슨 무슨 thing 로 끝나는 거 또 뭐 있는데 서수 그 다음 최상급 그지 서수 최상급 또 뭐 the only 그지 the very 뭐 no some 그지 뭐 이런 애들이 선행사에 있으면 that 밖에 못 쓴다고 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세번째 기준은 뭔데 세번째 기준은 생략 유무라고 했지 생략 유무 그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그 하나만으로도 생략이 되고 그지 축격 관계 대명사는 뭐라고 해요 축격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는 비동사랑 묶어서 해야 된다고 했지 그제 지금 말하는게 세가지 기준이다 세가지 기준 첫번째 뒷문장이 완성되어 으로 보고 관계 대명사를 쓸지 관계 부사를 쓸지 결정해야 돼 관계 대명사인 경우에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 소격증이 하나가 빠진다고 했지 두번째는 선행사의 유무다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게 what 이라고 했지 what x what이야 이때 what는 해석이 뭔데 뭐 뭐 하는 것이지 뭐 뭐 하는 것 이거는 의문사 what이 아니야 선행사가 있을 때는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who whom 이쪽주는 다 주격이야 이거 주격 이거 소유격 이거 목적격이다 그지 인칭 대명사처럼 관계 대명사도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어 선행사 사람일 때 쓰는 것은 which who's which지 그 다음에 that 말 써야 되는 경우 있다고 했지 that x that이다 그제 that 말 써야 되는 경우는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나는 지금 몇 개 정도만 정리를 했지만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기준은 뭐라고 생알비무라고 했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단독으로 생각이 되고 주격 관계 본사는 비동사랑 묶어 생각된다 이 세 가지 기준의 관계 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외워야지 시작이 된다고 했다가 문법 틀 그리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자 문제를 좀 볼게 주격 관계 관계 대명사는 뭐라고 음 자 지금 속으라고 여기 봐봐 I have a brother 나는 형이 하나 있다 그는 뭐라고 수형을 좋아한다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 기능을 해 이 두 문장을 지금 플러스 되어 있잖아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과 뒷문장에서 빠져 있는 성분 역할을 하거든 다시 얘기할게 관계 대명사는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기능 역할 하나 그 다음에 뒷문장에서 빠져 있는 성분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봐봐 두 문장을 관계 문사로 만들 때 겹치는 부분을 줄 거라고 a brother 하고 he 하고 겹쳤지 그럼 뒤에 he를 지워 그럼 뒷문장에서 뭐가 빠져 있는데 주어가 빠지지 그래서 뭐라고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야 두번째 기준은 선행사 밑줄 끈 게 앞에 밑줄 끈 게 선행사거든 선행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으면 안 되지 사람이니까 못 쓴다고 아까 who, who, whom 중에서 죽격이니까 who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게 who 쓰는 거라고 관계부사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해 줬지 그치? 접속사 기능 첫번째는 접속사 기능을 한다고 두번째는 뭐라고? 뒷문장에서 빠져 있는 성분 역할을 한단 말이야 지금 뒷문장에서 주어가 빠졌으니까 얘 무슨 역할을 한다고 who는? 주어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I have a brother라는 문장 하나하고 그치? He likes to swim이라는 문장 두 문장을 연결했어 관계부사 후가 그치? 그 접속사 기능 한가지를 했고 두번째는 지금 이 후는 뭐라고? 뒷문장에서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하나 더 볼게 My father bought me a shirt 아빠는 나에게 셔츠 하나를 사주셨다 그치? 그것이 뭔데? 셔츠잖아 셔츠는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 커튼으로 만들어져 있다 겹치는 걸 줄일 거야 a shirt 하고 it이 겹쳤잖아 그럼 뒤에 거를 지워 항상 뒤에 거를 지우란 말이야 지운 뭐가 없다고? 주어 없지 그럼 주격 관계 명사가 들어가야 돼 두번째 기준 앞에 밑줄 끈 게 선행사거든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선행사기 쓰니까 왓은 쓰면 안되지 위치, 후즈, 위치 중에서 뭐 쓴다고? 주격이니까 위치 쓴 거라고 세번째 기준 주격 관계 명사 비동사는 뭔데? 묶어서 생각이 되지 그래서 소가로를 친 겁니다 그럼 봐봐 My father bought me a shirt 아빠는 나에게 셔츠를 사주셨다 그런데 그 셔츠는 커튼으로 만들어져 있다 관계 명사는 그런데 하고 끊으라고 I have a brother 나는 형이 입다 하는 오빠가 입다 그런데 하고 끊어 관계 명사는 접속사 기능이 있으니까 끊으라고 뒤부터 앞으로 넘어오지 말고 차근차근 읽어 나는 형이 있다 그런데 My father bought me a shirt 아빠는 나에게 셔츠를 사주셨다 그런데 하고 끊으라고 접속사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형, 얘는 뭔데? brother는 형은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그 셔츠는 뭔데? 커튼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면 되지 그리고 축격강사 비동사가 생각되니까 통째로 안 써도 돼 그러면 My father bought me a shirt 그 다음에 made up, caught and saw 된다고 그럼 이 made가 뭐라고? 내가 저번에 수업할때도 읽기할때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 make라는 동사가 앞에 있는 셔츠라는 명사를 설명 못하지 그러면 명사를 설명하려면 형사로 바뀌어야 되잖아 동사가 형사되는게 분사라고 했지 그치? 그럼 셔츠가 만드는거야 만들어진거야 만들어진거야 축격관계보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되는걸 우리가 생각되고 뒤에 아인제나 명사뒤에서 아인제나 pp가 남는걸 눈보라고 하잖아 그치? 지금 주어가 빠진 경우였어 여기 있네 이거 외우라고 했다 선행사의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 no, some, all, every 그 다음 또 뭐 있다고?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거 있지 그치? 무슨 무슨 thing 그 다음 뭐라고? 선행사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나와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관계보사 대밖에 못쓰는거야 외워야 됩니다 자 개념만 좀 볼게 하나 봐봐 여기서 자 4번 봐봐 delivery system 그 배달 시스템은 convenient 편리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들은 뭔데 don't have time to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가야할 시간이 없다라는거지 겹치는게 뭔데 people하고 데이잖아 뒤에 걸 지워 지워 뭐가 없는데 뒷문장에서 주어 없지 그러면 주격 관계 문사가 필요해 두번째 기준은 선행사용 있잖아 있으니까 왔으면 안되지 뭐 쓸까 왔으면 안되고 뭐 쓸까 사람이니까 뭐 쓰는데 후후주 훔중에서 지금 주어 뭔데 후후주 훔중에서 주격이니까 후 쓰면 되지 이 자리에다가 데이 빼고 후 쓰면 돼 그리고 후 쓸 자리 뭐 써도 된다고 됐어도 돼 그치? 됐어도 된다 그치? 자 뒤에 걸 볼게 여기 목적격 관계 문사다 그치 또 봐 그는 he is the man 그는 그 남자다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어디에서 파티에서 어젯밤 파티에서 만났다 겹치는 거 줄을 거잖아 더 맨하고 힘하고 뒤에 걸 지워 뒤 지운 뭐가 없다고 목적 없잖아 그럼 목적격 관계 문사가 필요하단 말이지 두번째 기준은 선행사가 있지 더 맨이 선행사잖아 그러면 what은 쓰면 안돼 뭐 쓸까 사람이니까 원래 못쓰는데 who who's whom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목적격이니까 whom 써야지 그래서 답이 여기가 뭔데 he is the man whom I met at the party yesterday 쓰는 거야 그럼 봐봐 해석해 볼게 그는 그 남자다 그런데 끊으라고 그런데 whom은 목적격이니까 을을 읽으라고 그런데 그 남자를 나는 파티에서 어제 만났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이해 됐습니까? 중요한 나라 얘기할게요 자 뒤에서 지금 목적어 빠졌다 그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문사가 필요하지 잘 들으세요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이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고 선행사가 뭔데? 사람이었어 그럼 쓸 수 있는 게 뭔데? 쓸 수 있는 게 외워야 됩니다 who whom 그 다음 that 그 다음 생략 외우세요 who whom that 생략 다시 이야기합니다 목적격 관계 형사가 필요하고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때 쓸 수 있는 게 뭔데? who whom that 생략이라고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who so 되고 whom so 되고 that so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자 I lent him the book 나는 그에게 책을 렌트 빌려줬다 나는 그것을 샀다 어저께 샀다 겹치는 게 the book하고 it 맞지? 지웠어 뒤에 거 그럼 뭐가 없는데 보트가 사명시동 사니까 목적 없잖아 그럼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필요해 목적격 관계대문사 두 번째 기준은 선행사가 있잖아 선행사가 있으니까 뭐라고 what은 쓰면 안 돼 그럼 뭔데? 위치 who's 위치 중에서 뭐 쓰면 돼 목적격이니까 이거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가 나와 있는 거다 나는 그에게 책을 빌려줬다 그런데 끊으라고 위치가 목적격이잖아 그럼 목적어처럼 인상하라고 그런데 그 책을 이 선행사가 더북이거든 그 책을 나는 어디 샀다 그렇게 읽으면 깔끔하게 읽어진다 그제? 자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3번에 볼게 this is the woman 이분은 여자다 나는 그녀를 어제 만났다 겹치는 게 the woman하고 her 맞지 her를 치워 그럼 뭐가 없는데 뒷문장에서 목적 없잖아 목적격 관계문사가 필요하지 두 번째 기준은 선행사가 있잖아 선행사가 있으니까 what은 쓰면 안 되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목적격 관계문사가 필요하고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럼 뭐라고 이 자리도 못 쓰면 되는데 who, whom, their 생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this is the woman 여기다가 who 써도 되고 whom 써도 되고 그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who, whom, their 생각 써도 된다고 그리고 I saw yesterday 쓰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소유격 관계 문사다 그지? I know a girl 난 한 여자애를 안다 그 여자애의 오빠는 유명한 액터다 겹치는 게 a girl하고 her다 her brother가 아니지 소녀하고 뒤에 소녀잖아 a girl하고 her brother가 아니고 her다 그지? 그럼 뒤에 her를 지우면 우리가 소유격 할 때 뭐는데 she, her, her잖아 소유격 얘가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지금 뒷문자에서는 소유격에 빠져있어 소유격 뭐 쓴다고? who지 쓴다고 who지 그지? 그럼 읽어볼게요 I know a girl 나는 소유격 관계 문사 들어가는 기준은 선행사에 명사가 있고 관계사에 다시 명사가 있어 그러면 여자애의 오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자애의 오빠다 누구누구의 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 소유격이라고 하거든 다시 나는 한 여자애를 안다 그런데 끊어야지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오빠는 유명한 배우다 이렇게 읽으면 되지 이것은 웹사이트다 그 웹사이트의 임무는 뭐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최신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겹치는 게 웹사이트하고 its잖아 its 미션이 아니야 its야 그럼 소유격 치면 되잖아 이것도 소유격이 뭔데?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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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its가 날라간 거라니까 그럼 뭐 쓴다고? 소유격 관계에서 who지 쓰면 되지 who지 그래서 여기 썼잖아 who지 썼잖아 그럼 여기 특기할만한 상황이 뭔데?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뭐라고 소유격 관계에서 who지 쓰면 됩니다 이것은 웹사이트다 그런데 끊으라고 그 웹사이트의 임무는 웹사이트의 임무 명사 명사 누구누구의 맞지? 누구누구의 소유격 그래서 who지 쓰는 거야 이것은 웹사이트다 그런데 그 웹사이트의 임무는 provide a will be가 a한테 b를 제공하단 말이거든 여러분에게 최신 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별거 없잖아 자 봐봐 I bought a shirt 나는 셔츠를 샀다 근데 셔츠의 버튼은 colorful하다 겹치는게 a shirt하고 its잖아 그지? 그럼 이거 찍으면 돼 뭐가 없는데 소유격이 빠졌잖아 그럼 뭐 쓰라고? who지 쓰라고 여기다가 선행사에 명사가 있고 관계사도 다시 명사가 있잖아 셔츠의 버튼이지 뭐뭐의 그래서 뭐 쓴다고 who지 쓴다는 거야 I bought a shirt whose buttons are colorful 나는 셔츠를 샀다 그런데 끊으라고 그런데 그 셔츠의 버튼은 단추는 colorful하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가 되지 그지? 안 어렵습니다 소유격 자 광경에서 what은 뭔데 두번째 기준이지 첫번째 기준은 뒷문장에서 뒷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글을 딱 읽다가 소괄호를 쳐 이 소괄호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그게 명사 후치 수식이라고 그지? 그 명사 후치 수식을 안에서 만약에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에 빠졌다 그러면 관계대운사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거야 그지? 첫번째 기준이었다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 그 세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야 돼 두번째 기준은 선행사 유무라고 했지 이 what은 선행사가 없다는 거다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거지 그지?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 맞지?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게 봐봐 자 봐봐 this is the thing 첫번째 문장이지 두번째 문장은 뭔데? I bought the thing for my son's birthday 글자 좀 그렸다 이해라 겹치는 게 뭔데? 겹치는 게 이것은 그것이다 나는 그것을 아들 생일 선물로 샀다 라는 거잖아 the thing 하고 뭔데? the thing이지 뒤에 그 지웠어 그럼 뭐 없는데? 목적 없잖아 그럼 뭐 쓴다고? 앞에 밑줄 끈 거 뒤에다가 뭐 쓴다고? that이나 which을 쓰면 되잖아 선행사가 있으니까 what은 쓰면 안되고 선행사가 지금 nothing 사람이 아니니까 사물이니까 which 써도 되고 that 써도 돼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를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되고 사물일 때 which를 써도 돼 who 쓸 자리에 that 써도 되고 which 쓸 자리에 that 써도 돼 그럼 누군가 질문하잖아 그럼 전부 다 that 쓰면 안 돼요? that 써도 되지 근데 시험에서는 뭔데? 학교 시험에서는 that은 쓰지 그치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반대로 뭔데? 다른 걸 못 쓰고 관계문사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걸 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 the thing 지우고 나니까 뭐가 없다고 목적이 없잖아 그래서 that이나 which 쓰면 돼 근데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해? 묶어서 통째로 what으로 바꿔 쓰면 된다 this is what I bought 이것은 내가 구매했던 것이다 그치? 아들의 생일 선물을 생일을 위해서 자 좀 더 보고 설명을 해 볼게 that's the thing 그건 그것이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죠 그치? 겹치는 게 the thing하고 it이잖아 it을 지워 그럼 뭐가 없는데 목적 없잖아 그러면 that's 원래로 쓰면 the thing 뭐라고? 목적 없으니까 앞에 선행사 이게 선행사 선행사 뒤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사물이니까 위치 지금 목적이니까 위치, who's, 위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위치 쓰면 되잖아 위치 써도 되고 that 써도 되지 그치? that 써도 돼 그리고 I'm thinking of 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 통째로 뭐로 바꿔 쓴다고? 얘를 지우고 뭐로 쓰면 된다고요? what으로 쓰면 됩니다 what으로 그래서 that's what I'm thinking of 그것은 내가 고려하고 있는 중인 것 이게 뭐라고 뭐라는 것이잖아 것 이다 하면 되겠지 그치? 하나 더 볼 거야 살짝 이해가 안 돼 주식 하나 더 볼게 thanks a lot for the thing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you've done it for me 너는 그것을 날 위해 했다 겹치는 게 the thing하고 it이잖아 그럼 목적격 위치 위치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목적격 위치를 써도 되고 위치 쓸 자리에 that을 써도 되지 그치? 근데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통째로? 얘를 통째로 지워버리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통째로 얘도 지워버리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what으로 쓰면 돼? what으로? 날 위해 네가 했던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런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관계문사 플러스 전치사 이게 중요하지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야 she is the friend 두 번째 문장 I live with the friend 겹치는 게 뭔데 the friend하고 the friend지 뒤에 지우고 나니까 뭐가 남았다고 with 전치사가 남았지 전차도 목적이 필요하잖아 그럼 목적격 관계운사 선행사가 사람이지 그럼 쓸 수 있는 게 뭔데 who whom that 생약이잖아 who 써도 되고 whom 써도 되고 that 써도 되고 통째로 생약해도 돼 아까 얘기했잖아 목적격 관계운사가 필요하다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러면 who whom that 생약이라고 이해 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써도 돼 who 써도 되고 she is the friend who 아니면 whom 아니면 that 아니면 생약 그 다음에 I live with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전차를 뒤에 남기는 게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전차를 앞으로 넘기는 거야 이렇게 관계운사 앞으로 넘기는 거야 관계운사 앞으로 자리를 옮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with whom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 주의할 사항이 있어 전치사를 앞으로 넘길 때는 관계운사 앞으로 넘길 때는 전차가 절대 못 넘어온다고 하더라 맞지? 뒤에는 전차가 앞으로 못 넘어온다고 하더라 뒤에는 전차가 앞으로 못 넘어온다고 하더라 맞지? Preparation A 전차거든 전차는 dead 앞으로는 못 넘긴다 두 번째는 앞으로 넘길 때는 전차가 앞으로 넘어왔어 뒤에 있다가 뒤에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 목적격을 써야 돼 목적격 전차는 목적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주격이 목적을 잘 어울려 전차의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만 쓴다 다시 얘기할게 전차가 뒤에 남는 경우가 있어 관계사에서 그럼 전차를 앞으로 넘기는데 관계되면서 dead 앞으로는 전차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전차를 앞으로 넘겼으면 목적격 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 그렇지? 그래서 봐봐 with를 앞으로 넘기면은 뭐라고? 일단 dead 앞으로는 못 넘기지 dead 쓰면 안 돼 그리고 with를 앞으로 넘겼는데 with whom은 안 돼 후는 주격이잖아 그래서 넘길 때는 with whom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생략 with를 앞으로 넘겼는데 이거를 생략한다고 목적격이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목적격 광염사가 필요하 전차의 목적격 광염사가 필요하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전차를 앞으로 넘기면 with whom밖에 안 돼 볼게요 This is a restaurant 이거는 레스토랑이다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다 그 레스토랑에서 겹치는 게 더 레스토랑이잖아 디에크 치우면 뭐가 없는데 in 전차의 목적이 없지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게 선행사가 있으니까 what은 쓰면 안 되고 사물이니까 which 써도 되고 뭐 써도 된다고 death 써도 돼 맞지 근데 칸이 지금 어떻게 있다고 두 개로 붙어있네 그 말은 뭔데 이 전차를 앞으로 넘기란 말이잖아 앞으로 넘길 때는 뭐라고요 death 앞으로는 못 넘긴다니까 그러면 in을 앞으로 넘기면 뒤에 in 위치밖에 못 쓰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넘기는 게 훨씬 해석이 잘 된다니까 이곳은 레스토랑이다 끊어 그런데 in which 이 위치 선행사가 레스토랑이거든 그 레스토랑 안에서 그치?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다 전사가 뒤에 있는 것보다 의미 파악이 훨씬 더 용이하지 하나 더 볼게 자 j는 유일한 친구다 나의 유일한 친구다 나는 내 마음을 열 수 있다 그 얘기에 겹치는 게 내 유일한 친구하고 그잖아 그럼 2를 힘을 지워 그럼 뭐가 없는데 2 전차에 목적어가 없지 선행사가 사람이지 그럼 뭔데 who whom that 생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조심해야 돼 선행사가 지금 only가 있잖아 선행사가 only 있으면 뭐 밖에 못 쓴다고 death 밖에 못 쓰는 거야 death 그치? 광겸사 death만 써야 되는 경우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전차를 앞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겸사 death 앞으로 전차를 넘길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이렇게 밖에는 못 쓰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 팀은 대학에 지원할 거다 5번이다 5번 팀은 대학에 지원할 거다 그는 뭐라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대학으로부터 겹치는 게 대학이지 그럼 뒤에 끝이 뭐 그럼 from 전차에 목적 없잖아 그러면 목적격 광겸사가 필요해 두 번째는 앞에 밑줄 끈 게 선행사야 선행사 있으니까 what은 쓰면 안 되지 맞지? 그러니까 못 쓰면 돼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못 쓰면 되는데 이 자리 원래 못 쓰면 돼 which 써야 되고 death 써도 되잖아 근데 death 앞으로 전차를 못 넘긴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from을 앞으로 넘기면 from which라고만 써야 돼 해석해 볼게 팀은 어떤 대학에 지원할 거다 그런데 끊으라고 which 선행사가 college잖아 맞지? 그런데 그 대학으로부터 from 몸으로부터니까 대학으로부터 그는 뭐 할 수 있다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관계 부사는 뭐라고? 자 첫 번째 기준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 뒷문장이 완성도 여부 두 번째 기준은 선행사 유무 세 번째 기준은 생활 유무라고 했잖아 첫 번째 기준에서 뒷문장이 완전해 그러면 뭐라고? 관계 대명사는 못 들어가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는 거지 자 봐봐 두 문장이 이거야 I met James 여기 볼게 나는 James을 만났다 그날 그지? 나는 그곳에 도착했다 그날 겹치는 게 that day하고 that day지 that day 뒤에 지고 나온 뭐가 없다고 온 전사에 목적 없지 그럼 목적격 방역사가 필요해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된다고 여기다가 사물이니까 위치나 됐으면 되지 맞지? 위치 써도 됐어도 돼 그럼 I met James that day 내 위치 혹은 that I arrived there on 이라고 쓰면 된다고 근데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전사는 뒤에 남기는 게 안 좋지 그래서 앞으로 넘길 때 that 앞으로 못 넘기니까 온 위치 쓰는 거야 위치 앞으로 밖에 못 넘기잖아 그치? 그리고 온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잘 들어야 된다 관계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단 말은 뒷문장이 무조건 완전하단 말이야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라구요 한마디로 뭐랑 같다고 관계 부사와 같습니다 관계 부사 그래서 온 위치를 뭐라고 앞에가 the day가 날짜 개념이죠 시간 개념이니까 뭐 썼다고 온 위치를 when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선행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시간이면 when을 쓰고 장소 개념이면 where를 쓰고 이유가 있으면 why를 쓰고 how는 뭐 쓴다고 방법이지 그치? 여기 봐봐 how에 중요한 게 있어 how는 어떻게 다른 거는 시간이면 when 쓰고 장소면 where 쓰고 선행사에 뭐라고 이유가 있으면 why 쓰면 되잖아 둘 다 써도 되고 하나를 생각해도 돼 근데 문제는 the way 하고 how는 절대로 같이 못 써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지워야 돼 this is the way I solved the puzzle 이라고 써도 되고 this is how I solved the puzzle 이거 중요하다 둘 중 하나만 써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문제를 볼게 Sunday is a day 일요일은 어떤 날이다 I really try to relax 나는 정말로 뭔데? 긴장을 풀려고 노력한다 try to relax 가 동사구잖아 relax 가 일형식이거든 그럼 뒷문장 완전하다는 거야 이거 완전하잖아 빠진 게 없어 내가 누구를 긴장 풀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잖아 뒤에가 완전하니까 빠진 게 없으니까 뭐라고 관계 동사는 못 들어가지 선행사가 지금 시간이니까 개념이니까 when 쓰는 거야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 looks over the sea 바다가 내려다 보인다 그럼 여기를 봐야지 이게 완전해? 주어 없잖아 그럼 뭐가 들어간다고 하우스가 장소 개념이니까 무조건 뭔데 where를 쓰면 안 되지 나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소괄호를 치라고 했어 소괄호를 쳐보면 이 소괄호가 앞에 있는 지금 하우스를 설명하잖아 해석을 해보면 단어 찾아가지고 그치? 선행사만 보고 장소 개념이니까 where를 쓰면 틀린다고 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기준은 뒷문장이 완성되어 보라고 했지 뒷문장 주어 없으니까 이거는 주격관계 형사가 들어갈 자리야 which를 써도 되고 that를 써도 되지 그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B1번에 I'll visit the city 나는 그 도시를 방문할 거다 in which 나와 있네 그럼 그런데 끊어야지 그런데 in which 위치 선행사가 city잖아 그런데 끊어 그런데 그 도시 안에서 my parents live 우리 부모는 살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 in which는 관계대원사 앞에 전사 있단 말은 뭐라고 관계부사 취급한다고 했지 선행사가 지금 장소 개념이니까 뭐 쓰면 되는데 where 쓰면 되지 원래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좀 찾아볼까? 첫 번째 문장 I'll visit the city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 이거 없고 my parents live my parents live in 뭔데? in the city in the city in the city in the city 였잖아 그러니까 뭔데? the city 뒤에 거 지우니까 뭐 없는데 in 없지 in 전사의 목적어 in 전사의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원래는 위치 쓰는 거야 여기다가 which나 that 근데 that 앞으로는 전사 못 넘긴다고 했지 that 앞으로는 전사 못 넘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위치 앞으로 밖에 못 넘기겠지 그래서 얘를 지우고 앞으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in 위치가 되는 거야 이해 되지? 무슨 말이지? 전사 플러스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로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 더 볼게 tell me the reason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어떤 이유인데 이만큼은 지금 이거 설명한 거 맞잖아 you didn't eat anything all day 너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던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해 되지? 그지? 뒷문장 봐봐 you sure didn't eat 동사 삼행시 동사 이거 목적어 완전하네 그럼 들어갈 게 없어 빠진 게 없단 말이야 빠진 게 없으니까 뭘 쓴다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되겠지 선사의 이유니까 why 써야지 관계 부사 이해 되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3번 알아볼게 I like the way 나는 그 방식을 좋아한다 그 저자는 뭐라고? 그 캐릭터를 그런 방식으로 그지? portrait에 묘사한다 겹치는 게 the way하고 the depth way잖아 쉬워 그럼 뭐가 없는데 인 전차의 목적 없지 그럼 여기다 뭘 쓰면 된다고? 선행사가 지금 사물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아니면 됐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인을 앞으로 넘길 때는 어떻게 쓴다고? 인을 앞으로 넘겼다 그럼 어떻게 해? 넘겼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뭘 써야 됩니까? that는 안 되니까 인 위치 쓰라고 인을 앞으로 넘겨서 맞지? 인 위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원래는 how로 쓰면 되잖아 방법이니까 how로 쓰면 되잖아 how 인 위치 안 쓰고 못 써야 된다고? how를 써도 돼 근데 문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 the way하고 how는 겹쳐 쓸 수 없다고 했지 둘 중 하나만 써야 돼 둘 중 하나만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I like the way 그냥 그대로 I like the way the author portrays the character 라고 쓰든지 아니면 the way를 지우고 이걸 지워버리고 I like how 써대 I like how the author portrays the characters 라고 쓰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볼게 여기까지만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